구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. 전주 시온성교회가 소망교도소 제소자들을 위한 위로 행사를 열었습니다. 지난 27일 진행된 행사는 소망교도소 제소자들을 위한 찬양과 신앙적 삶의 방향을 제한하기 위한 설교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황 목사는 이어 이번 행사가 제소자들의 희망과 재출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전주 시온성교회는 위로 예배 행사 이후 후원금을 전달하며 제소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정을 전했습니다.